태풍 흰남로의 북상으로 충남 아산과 예산, 태안 등 6개 시군에는 오후 2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서산과 당진 등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태안 64, 서산 61, 당진 56, 홍성 22, 세종 14, 대전 10mm 등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과 공주, 아산 등 12개 시군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0에서 300mm의 비와 함께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예산 등에서 간판이 흔들려 안전 조치를 하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9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